자, 센스라는 걸 순우리말로 눈치, 눈치가 빠르게 한다.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관심 가져주는 거죠. 미국에 굉장히 잘 나가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은 딱 가잖아요. 그러면 금방 알아봐요.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방문해 주셔서 또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두 번째 온 거였거든요. 어떻게 날 기억하지? 이거 센스잖아요. 어떻게 한 줄 아세요? 택시기사가 알려준대요. 그 호텔 갑시다 그러면 물어봐요. 호텔 전에 한번 가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가방을.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. 택시기사가 여기다 놔주면 첫 번째 고객. 여기다 놔주면 전에 온 고객. 그래서 그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. 그래서 히트 쳤다고 그러더라고요. 고객은 모르죠. 기사가 정보를 좀 팁을 따로 기사한테 챙겨주는 거예요. 윈윈이죠.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름을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고객님 이름 외워주고 이러는 거. 이런 게 작은 요령이지만 결국에는 고객들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를 특별히 대해줬을 때 되게 좋다.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딱 봤는데 처음 고객을 만났는데 스카프가 예쁜 거예요. 예를 들면 나비넥타이다. 좀 특이하잖아요. 그럼 나비넥타이 잘 어울리세요. 이거는 사탕발림 같잖아. 누구나 할 수 있잖아. 근데 이러는 거야. 헤어질 때. 사모님 그 스카프 진짜 눈에 밟히는데 어디 사셨어요? 저 어머니와는 사들이에요. 진짜로 저거. 더 심한 거는 그걸 또 백화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. 사든 안 사든 마치 산 것처럼 사도 되고 안 사더라도 고객님 얘기 듣고 백화점 와서 지금 이걸 발견했다고. 그러면 그냥 맛이 가죠. 근데 고수들이 그렇더라고요. 항상 뭘 적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했습니다.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말씀하신 식당 가서 정말 맛있다군요. 이런 얘기하면 내 얘기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. 내 얘기 잘 들었구나. 이런 것들이 센스죠. 그게 공짜는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